박하익 추리소설 미스 클리너 밥은 물론이거니와 후식도 꿀맛이었다. 맑게 달인 대추차, 백년초와 치자로 색을 낸 유과, 생강향이 은은한 개성주화까지. 단맛을 한껏 즐기고 있는 혀와는 달리 눈은 쿡쿡 쓰려온다. 시야가 흐려지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요즘 누가 널 며느리감으로 여기는 모양인가 봐. 이것저것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혼담이 들어오려나 보다. 보름쯤 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귓전을 스친다. 지금 눈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이 남자가 어머니가 말한 그 사람이라면 아쉽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남자가 들고 있는 건 청혼용 반지가 아니라 K5 권총이고 여기는 분위기 좋은 한식당이 아니라 창문도 없이 백열등만 외로이 오렌지빛을 토하고 있는 창고 한 구석이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납치된 정미는 열 시간 넘게 기절해 있었다가 막 눈을 뜬 참이었다. 납치범은 정미에게 환상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눈앞에서 빙글빙글 웃고 있다. 변태 자식. 어때 음식이 입에 맞아? 마녀가 주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어야 했던 헨젤처럼 정미는 어색하게 웃었다. 바둑알처럼 작은 총구에는 검고 흔탁한 어둠이 동그랗게 고여 있었다. 오늘은 어린 악마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황금 같은 놀토. 틈만 나면 결혼하라고 성화인 어머니까지 친구분들과 송리산으로 여행을 떠난 럭키 세븐의 주말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보드라운 햇살이 비치는 커피숍에 앉아 바닐라 카푸치노를 홀짝이며 조 디피콜트의 최신작을 야금야금 읽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난 당신을 K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요? 내 소설 주인공 이름 그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정미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상하를 깎아 놓은 것처럼 창백하고 건조한 피부에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 해골이 세공된 커피스 버튼이 달린 블랙 셔츠. 목에는 은빛의 차가운 크롬하츠 펜던트가 빛났다. 작품 속에 묘사된 K의 옷차림을 따라했을 뿐인데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위화감이 없었다. 장미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도시의 청소부라는 인터넷 소설을 쓸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소설 속 주인공과 조우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정확히는 K가 아니라 K를 동경하는 살인범이지만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인 거죠? 그 살인들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K의 미간이 살짝 구겨진다. 어떻게 알고 있지? 3개월 전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경찰이 내사하고 있었던 거 몰랐죠? 어찌나 꼬치꼬치 캐묻든지 덕분에 고생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네 소설을 그대로 실행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너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항변하기 전에 그의 말을 천천히 음미했다. 우리라고 했다. 청소부들은 K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는 모양이었다. 하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그토록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겠지. 내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렇다면 경찰이 왜 너를 조사했지? K는 뒤에 있던 캐비닛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왔다. 지난 1년간 저지른 살인들이 번호까지 매겨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민은 파일의 두께를 보고 흠칫 놀랐다. 한눈에 봐도 경찰이 추정한 것보다 배는 많았다. 머리를 아찔하게 하는 죄책감. 파일을 넘기는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온다. 무려 1년 넘게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죽였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된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내 살인 계획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인가? 뜨겁게 끓인 대추차에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고 있었다. 혀를 태워버릴 만큼 아찔하게. 여기... 바로 여기가 문제였어요. 파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정미가 말했다. 소설로 치면 4장 청소부 케이가 미성년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던 범죄자들을 연쇄적으로 처단하는 내용이었다. 소설에서 케이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가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을 몇 년에 걸쳐서 자연사와 사고사를 가장해 주도 면밀하게 처리해 나간다. 그러나 현실의 청소부들은 신상정보가 열람되는 성범죄자들 현 리스트에는 겨우 22명밖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들을 몇 개월 사이에 거반 쓸어버렸다. 특별관리하는 범죄자들이 갑자기 줄어버리니 아무리 사인이 제각각이라 한들 경찰이 주목하지 않을 리 없었다. 인터넷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소설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접한 경찰은 정미를 소환했었다. 물증도 없었고 알리바이도 탄탄해서 문제될 건 없었지만 워낙 소설 속 살인과 현실의 살인이 유사해서 여름방학 내내 붙들려 있어야 했다. 취조를 받는 동안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었다. 오로지 풀려나고 싶다는 열망에서 정민은 소설을 쓰면서 취재한 내용을 몽땅 부럽고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근무 중 순직했다는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먹이며 구질구질하게 결백을 호소했다. 효과가 있었는지 여름방학이 끝나기 하루 전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딱 한 명 여태까지도 정미를 주시하고 있는 형사가 하나 있기는 했다. 임껍정처럼 거대한 체구에 피부가 붉고 머릿결이 곱슬곱슬한 노총각 경찰 김 형사는 아직도 가끔 정미의 주변을 맴돌며 의혹을 풀지 않고 있었다.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니즈시지? 라는 추측성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소설을 연재하는 블로그에는 소설은 소설일 뿐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도배성 댓글을 올리고 다녔다. 가끔은 그녀의 주변을 미행하기까지도 하고 가끔은 술냄새를 풍기며 퇴근길에 불쑥 나타나서 일장 연설을 하고 사라졌다. 소설을 모방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놈들보다 훨씬 더 나쁜 건 당신이야. 정말 범죄자들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처리해야 할 쓰레기처럼 생각되냐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소설을 써서 사람들을 도발시키고는 재수없게 빠져버리다니. 내가 당신 아버지라면 무덤에서라도 벌떡 일어난 눈물을 흘렸을 거야. 딸을 잘못 키웠다고 원통해 하면서. 아무리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어도 그렇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 아무렴. 김영사가 술 먹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날이면 정미도 이성을 잃고 맞고함을 지르곤 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썼겠어요? 진범도 못 잡는 주제에 찾아와서 선량한 시민이나 괴롭히고 정말 못난 경찰이네. 순직한 우리 아빠 들먹일 자격도 없어요. 이번엔 경찰만 노리는 살인범에 대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응? 당신 같은 무능한 경찰 좀 없어지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두고 봐요. 진범이 잡히면 그날로 찾아가서 만약 지금 정미가 청소부 케이에게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얼굴을 할까?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지 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할지도 모른다. 정미가 청소부들에게 철이 되면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기는커녕 범인이라 도주한 거려니 착각할지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울화가 치밀어오른다. 아직도 경찰이 우리 뒤를 쫓고 있는 건가? K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글이 연재되던 시기에 사이트에 접속했던 사람들 로그인 정보를 조사하고는 있는데 원체 많아서요. 당신들 소재를 파악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걱정마요. 김 형사가 불쑥불쑥 나타나 억장을 뒤집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단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만 아니었다면 진즉에 민원을 넣어 징계감으로 만들었을 거다. K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정미는 파일을 훑어보면서 청소부들이 자신을 납치한 이유를 추측해보려 애썼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폴 실던과 미저리 외에는 마땅한 모델이 떠오르지 않았다. 납치를 해놓고 써도 호의적으로 대하는 걸 보면 K는 더 정확히는 K들은 정미를 포섭하려는 것 같다. 파작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 하나 던져주고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착고 안에서 범죄의 계획을 짜라고 책은 하겠지. 조만간 어머니도 끌려올지 모른다. 정미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한 인질로서. K는 복면은커녕 선글라스조차 쓰지 않은 맨얼굴이었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궁금한 건 해결하고 싶다. 당신 범죄자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소설을 따라하게 된 거죠? 난데없는 질문에 K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본다. 반구형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다른 곳에서 이 방을 감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K가 난처한 얼굴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흑인 래퍼가 관객 없는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듯 우울한 목소리였다. 불운한 운명을 본 적이 있나? 반짝 빛을 봐도 다시금 희면 속에 끌려 들어가는 언제나 좌절만이 예비된 숙명. 헤이요! 아버지가 날 버린 건 두 살 때 얘기. 어머니가 날 버린 건 열 살 때 얘기. 숙모네 집 원처 살며 눈치밥 처지. 도망치자 생각했지. 살기 위해서. 십 년간 어둠 속을 헤매 살았네. 독하게 날고 뛰며 나만 알았네. 잔혹할수록 강해지는 건 세상의 이치. 밝은 내일을 기대하는 건 나에게 사치. 그러던 어느 날 빛 취인 햇살. 운명처럼 다가온 Oh my girl. 아름답고 순수하고 미치도록 사랑스러웠던 여자. Pull her hands up.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픈 상대를 만난 K는 정말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마음, 시간, 선물, 돈, 신용카드까지.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데도 더 주지 못하는 게 슬프기만 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 솔직히 나 같은 놈한테 과분한 여자였지.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쓰다가 자금 운용에 실패해 K는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동업하던 친구는 빚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 약혼자가 너무 예민해지자 사랑하는 그녀는 잠시 거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한 번도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K는 그것을 이별의 거칠애라고 받아들였다. 배신감을 억누르지 못한 격정의 밤. 그는 연인을 살해했다. 1년 동안 전국을 방황했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할 수 있었을지언정 밤마다 찾아오는 가책으로부터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어쩌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건지. 세 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요행이 살아났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읽게 된 것이 정미가 쓴 소설 도시의 청소부였다. 소설의 내용은 간단하다. 주인공 K는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사랑하던 약혼녀가 살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단서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 경찰도 포기했지만 K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계속해 결국 살인자를 찾아낸다. 범인은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린 누범자.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인간 쓰레기였다. 분노한 K는 그를 살해한다. 어떤 인간들은 빨리 죽어주는 게 사회의 득이 되지.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손을 더럽혀주겠어. 첫 살인 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K는 결심한다. 상습 범죄자만을 노려 사륙하는 도시의 청소부가 되기로. 이후 수십 명의 범죄자들을 소탕하며 종행무진 도시를 청소해 나간다. 환상적인 솜씨와 주도 면밀한 범행, 경찰도 사설탄정도 청소부의 정체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가 연인의 무덤 옆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누구도.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K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다. 바로 이거다. 이거야말로 그녀에게 속주하는 길이야. 소설 속 K가 살인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했다면 그도 같은 방법으로 죽은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나처럼 불안정한 정신, 충동적인 마음을 가져 죄악을 일삼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무리들을 미리 청소한다면 그녀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은 생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언젠가 연인의 무덤 옆에서 청산염을 삼키고 죽고 싶었다. 법의 심판을 부족하게 여기는 원통한 영혼들은 도시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한 달 동안은 K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고객들을 직접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고객들이 입소문만으로 찾아왔다. 보안을 위해 이전 고객이 신원을 보증한 사람만을 새 고객으로 삼았다. 소설 속 K처럼 사고사와 자연사로 마감되는 살인만을 실행하다 보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목표가 제거되면 의료인들은 K에게 거금을 내놓았고 상담만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K가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일을 도와주었다. 대부분이 무책임한 범죄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처음에는 고객으로 찾아왔지만 몇 번 함께 일하다 보니 뜻을 같이하는 동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누범자들만을 타깃으로 하는 살인 청부업체는 그렇게 탄생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 솔제니친이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K의 얼굴은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를 박아넣은 알카이다처럼 뻔뻔스러워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곧 정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K가 알카이다라면 자신은 오사마 빈 라덴일 테니. K5 총구가 정미의 이마에 닿는다. 나도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서늘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차갑게 식은 눈동자, 푸른 빛이 도는 입술. 뱀 같은 얼굴을 한 살인자가 정미에게 묻고 있었다. 그 소설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나보다 더한 악질이다. 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 작가는 마치 예술작품을 만들듯 공들여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한이나 분노 같은 동기도 없이 그저 재미를 위해서 그럴듯한 살인 계획을 짜고 모니터 저쪽에 숨어 혼자 즐기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너 살인을 동경하고 있지. 벽에 걸린 시계가 쬐깍쬐깍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왔다. 머리가 백지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정미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지금 나한테 동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슴을 억누르던 슬픔이 몸을 빠져나갔다가 허공을 일주하고 난 뒤 다시 심장으로 찾아왔다. 심근은 빠듯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두근 두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죠? 칼에 찔려 죽었어요. 나쁜 놈들 잡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후배가 네모난 상자를 전해주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쓰던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만년필과 업무 일지들. 그리고 새하얀 운동화 안 켤레. 정미가 마지막 생신에 사들인 것이었는데 한 번도 신지를 않고 책상 서랍에 넣고 보고 또 보고 했단다. 왜 착한 사람은 죽고 나쁜 사람은 감옥에서 행복하게 살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서? 운동화를 껴안고 울면서 어린 정미는 생각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갔다. 사춘기 때는 온갖 추리소설을 탐독하며 벌레처럼 불쾌한 인간들,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상상을 하며 쾌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작년 여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소식을 들었다. 출소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작은 유흥업소들을 관리하던 그는 이제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뻗쳐 약자들의 피고름을 짜먹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만삭의 태아처럼 비대해진 사르이가 밤마다 몸을 뒤틀며 그녀를 키보드 앞으로 이끌었다. 정민은 식음을 잊은 채로 세상의 악을 청소하는 청소부 케이의 얘기를 쓰기 시작했다. 진짜 영웅의 이야기를. 식사가 끝날 때쯤 본론이 나왔다.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케이는 무엇이 그토록 마음에 들었는지 손까지 덥석 잡으며 속삭였다. 동료가 되어 함께 일하자.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네가 설계하는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일 것이다. 너는 머리고 우리는 충실한 수족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오물들을 청소해 나가자. 정민은 조소했다. 당신들한테 충성을 다한다면 난 뭘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갇힌 채로 살다가 변심한 당신들 손에 철이 되는 거? 이곳에 갇혀 사는 건 당분간일 뿐이야. 신뢰관계만 성립되면 금방 풀어줄게. 넌 가끔 원고 전송하듯 살인계획서만 보내주면 돼. 확실하고 완성도 높은 기획으로 말이야.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대가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를 주겠어. 청소부들은 현실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정미의 협조가 자발적이지 않다면 청소부들은 뇌관이 불안한 폭탄을 껴안고 있는 꼴이 된다. 전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 위험천만한 사업이었다. 달콤한 제안들이 더 쏟아졌다. 당신이 조직원이 되면 우리와 얼굴을 마주할 필요도 없다.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 혹시 일이 잘못되어 우리가 잡히게 돼도 결코 널 거론하지 않겠다. 내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우리와 모르는 사이다. 그 모든 제안에도 정미가 꿈쩍 안 차 10%, 15%, 20% 몸값은 공중공중 뛰었다. 난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정미는 테이블을 탕 하고 쳤다. 그럼 뭘 어쩌란 말이야. 뭘 어떻게 해야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어. 두 시선이 오래도록 공중에서 얽혔다. 수많은 상념들이 담배 연기처럼 모였다 쓰러졌다. 사람 하나만 죽여줘요. 애써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케이가 눈을 가늘게 뜬다. 만약 그 사람만 처리해준다면 당신들한테 봉사하겠어요. 얼마든지. 누구를 죽여달라는 거야? 설마.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고리대금업자 김정태. 나이 33살. 동대문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청소부들에게 납추되기 전날까지도 정미는 경찰에 걸리지 않고 김정태를 응징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일부러 채무를 져서 그를 불러낼 구실도 만들어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청소부들 탓에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태껏 그녀를 의심하는 경찰이 있어 마음 놓고 이를 버릴 수가 없었다. 당신들하고 만나게 됐으니까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프로들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계획을 짜겠어요. 부탁을 들어줄 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 날 쏴 죽여요. 아무리 꼬드겨도 동료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정미는 케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파일 위에 놓인 볼펜을 들고 백지 위에 일필 휘지로 김정태 살해 계획을 써내려갈 뿐이었다. 중간중간 계획에 대해 부연할 때만 입을 열었다. 청소부 케이는 상의를 해보겠다며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청소부들이 정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했다. 청소부들은 정미가 꼭 필요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요구는 매우 저렴했다. 다음날 아침 소파 위에서 눈을 떠보니 사지가 묶여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보니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인 게 보였다. 불편하더라도 차마 일 끝나고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때는 마카롱 한 상자하고 가푸치노를 가지고 오지. 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메뉴를 생각해. 뭐든지 대령하겠어. 식 취향만큼은 확실하게 조사한 모양이었다. 남자친구처럼 살가운 내용에 정미는 허탈하게 웃었다. 살인자가 되기 전에는 꽤 다정한 남자였을 거다. 메모를 읽고 나니 뜨거운 커피로 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포도 마카롱까지 눈앞에 아른거렸다. 얼마나 걸릴까? 창고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그들이 출발한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오후 4시까지는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다. 그때까지 영락없이 굶어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정미는 지금쯤 청소부들이 하고 있을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먼저 정미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 정태를 유인할 것이다. 번호만 정미의 것이었을 뿐 정미의 핸드폰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에 발각되어도 상관없었다. 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7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에 가면 확인받을 수 있다. 진짜 번호가 추적당한다고 해도 청소부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골치 아픈 일은 피하는 게 최선이므로 정태를 죽인 뒤 그 핸드폰은 반드시 부수라고 지시해 두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무슨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약속 장소는 동대문역 옆에 있는 카페였다. 정미의 친구를 가장한 청소부가 돈가방을 들고 나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여자인 것이 좋다. 청소부들의 범죄 파일을 봤던 정미는 청소부들 중 여자 멤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15분 정도 먼저 가서 미리 커피를 주문하고 그 안에 약을 흘려넣는다. 약은 정신을 잃게 하는 정도의 환각제. 정태는 시간을 엄수하는 인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돈을 주고 난 뒤에도 약기운이 퍼지도록 시간을 지체한다. 대부업자이니 거금을 빌리고 싶다는 식으로 상담을 나누며 잡아두어야 한다. 정태가 쓰러지면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청소부가 달려와 119에 연락하는 신용을 한다. 5분 정도 후에 119 요원의 복장을 한 제3, 제4의 청소부가 들어와 들 것으로 정태를 옮기고 구급차에 실른다. 여자는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차에 탄다. 구급요원 복장이나 구급차 등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부른 뒤 총으로 위협해서 탈취하면 그만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치 벌이 우는 것처럼 작은 소리가 철문 밖에서 들려왔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웅웅거리기를 5분여. 쩡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최정미씨, 최정미씨 있습니까? 어디선가 들은 듯한 목소리. 전에 정미를 취조했던 홍 형사의 목소리였다. 저녁마다 꾸준히 연습해온 필라테스의 성과를 보일 때였다. 정미는 다리를 번쩍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경찰들이 다가와 결박을 풀어주었다. 전신에 아찔하게 피가 통한다. 저릿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쾌감을 준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청에 와서는 근처 중국집에서 시킨 짜장면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했다. 납치될 때 빼앗겼던 핸드백을 돌려받고 안에 있던 핸드폰을 켰다. 진동과 함께 만 하루 동안 받지 못한 문자들이 들어왔다. 친구들이 보낸 것이 두 통, 반아이가 숙제 때문에 보낸 것이 한 통, 송리산에 가 있는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한 통 있었다. 예, 여기 산채비빔밥 너무너무 맛있다. 문자 발송 시각은 어제 오후 7시 35분. 산채비빔밥을 비비며 여고 동창생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을 무렵 정민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의식을 잃고 있었다. 자칫하면 홀어머니 두고 세상 하직할 뻔했다. 손가락을 꾹꾹 눌러가며 답장을 보냈다. 기념품 사와! 절 앞에서 파는 얼레빛! 간만에 터진 큰 사건이라서 서울지청 광역수사대는 난리통 속이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고 윽박지르는 소리가 났다. 시종 주위가 부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광수대에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나서야 정민은 어떤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아까 흘끗 모습을 본 것도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분명 정수기 앞에서 냉수를 들이켜고 있었는데 혹시 정민이 청소부들과 한패가 아니라서 실망한 걸까? 어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가 쉬고 싶건만 한참을 멍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으려니까 보다 못한 유 대장님이 오셔서 직접 조서를 작성해 주셨다.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인적사항을 기입한 뒤에 처음으로 날아온 질문은 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거야? 전화기도 없고 손발이 묶인 채로 잡혀있었으면서 어떻게 우리 쪽에 연락을 취한 거지? 납치당한 시각과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고 있던 터라 놀랍다.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1취조실문이 벌컥 열렸다. 이봐! 너! 층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안 그래도 붉은 기운이 도는 얼굴인데 지금 얼굴은 술이라도 마신 것처럼 시뻘겋다. 너 저놈들한테 내가 살인범이라 그랬어? 내가 당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약자의 피고름을 빠는 고리대금업자! 정미에게 덤벼드는 김을 말리기 위해 취조실 안에 있던 형사님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광역수사대라면 형사들 중에서도 무술 단수가 제일 높을 텐데 김 형사 하나 감당 못하고 절절 매달렸다. 어느새 바로 옆에까지 다가온 그는 시집도 안 간 처녀의 옥 안에 분비물을 다량 튀기고 있었다. 자꾸 너너너 하는 말투도 짜증난다. 하! 기껏 범인들 잡게 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살인범들한테 납추돼서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 몇 마디 했어요. 억울해요? 하! 고맙다는 말은 당신이 나한테 하셔야지. 내가 그 문자에 남긴 내용을 단번에 캐치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황천길 가고도... 김정태 형사님? 그 정도 감도 없으면 이 생활 접으셔야죠. 문자라니? 대체 무슨 문자? 둘이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핵심어를 포착한 유대장이 물었다. 정태는 여전히 정미를 향한 분노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로 점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유대장에게 넘겼다. 유대장은 천천히 문자를 읽기 시작했다. 두 통으로 나눠보낸 문자였다. 안녕하세요. 최정미입니다. 지난번에 진 빚을 갚고 싶은데 오늘 정오의 시간 되시나요? 동대문역 근처 땡땡 카페로 가시면 친구가 저 대신 전해드릴 거예요. 친구도 김정태 씨에게 신세를 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친구의 핸드폰 번호는...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무뚝뚝한 어조로 정태는 문자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척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지나치게 가식적이고 공손한 말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게... 물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미 씨하고 저는 청산해야 할 채무관계 같은 건 없으니까요. 혹시 동명 이인한테 보낼 걸 잘못 전송했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더니 착신음은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10분쯤 있다가 문자로만 연락 바랍니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전화를 못 받는 사정인가 보다 여기고 넘어가려는데 전에 취조하다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동대문역에서 피의자를 추격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동대문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동대문에서 꼭 만나야 하는데 본인이 올 수 없어서 친구를 보내는 건가? 물론 빚이 액면 그대로 돈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말로 나한테 형사 김정태한테 보낸 건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기를 몇 분. 정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났던 거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진범이 잡히는 날 당신을 찾아가서 마구 비웃어주겠다고. 오싹 소름이 끼쳤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는 정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댔다. 단독주택은 그저 조용할 뿐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정미의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었고 몇 년 전부터 확대된 범죄 예방에 의해 골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혹시나 싶어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어젯밤 골목으로 걸어 들어간 정미의 뒷모습은 찍혀 있어도 다음날 아침 나오는 모습은 없었다. 골목을 전부 체크해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집은 비어있다. 문자의 진의를 파악한 정태는 그제야 청소부들에게 단문을 보냈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형사들은 이미 약속 1시간 전에 땡땡 카페에 대기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최정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청소부들한테 들려주면서 범인 이름이 김정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군. 사실 그건 우리 김 형사 이름이었는데 말이야. 하하하 쓸만한 순발력이야.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김 형사가 문자가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으면 어쩔 뻔했어. 깍지 낀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유대장이 물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어요. 허탕을 친 청소부들한테 다른 조건을 걸면 됐으니까요. 김 형사님도 죽지 않으셨을 테고 손해볼 것 없죠. 제가 제일 염려했던 건 외로운 노총각이신 김 형사님이 제 문자를 소개팅 주선으로 오인해서 룰루랄라 나왔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거였어요. 김 형사님이 좀 둔하니까 그건 정말 걱정됐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정태는 광분했고 일곱 사람이 찍어누른 다음에야 겨우 제압이 되었다. 다음 질문이 날아왔다. 우리가 청소부들을 모두 소탕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다른 조직원들이 더 있었거나 우리가 그쪽의 아제트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가서 당신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 텐데. 조직원이 더 있었을 리는 없다. K가 내민 범죄 기록을 보며 정민은 조직원이 몇 명인지를 확실히 간파했고 그랬기에 할 수 있었던 도박이었다. 청소부들 전력이 투입되도록 세심히 작전을 구상했다. 물론 피의자들을 놓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현장이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언제나 도사린다. 정민은 시선을 떨어뜨리며 나직이 덧붙였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정태를 죽여달라는 거짓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목숨을 부지했을 거다. 그러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청소부들은 더욱더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 터. 그들의 동료가 되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소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다. 그 정도 위협은 감수해야 도리였다. 넉넉히 사정을 짐작한 경찰들이 침묵을 지켰다. 유대장이 자판을 두들기는 것을 신호로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봐! 밤샘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오는데 누군가 정미를 불러세웠다. 뒤를 돌아보니 정태가 서 있었다. 커다란 덩치, 붉게 충혈된 눈.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손에 커피를 쥐어준다. 앗! 하고 놀랄 정도로 시원한 커피였다. 더블 시나몬 카푸치노. 미안하다는 말은 곧 죽어도 입에서 안 나오는 모양이었다. 이쪽도 마찬가지다. 고맙다는 말, 끝까지 범인으로 의심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청소부들의 사건이 보도되자 로비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오전 9시쯤 1층 기자실에서 회견을 한다고 했다. 정미가 기자들에게 치이지 않도록 정태가 앞서서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담담히 당부했다. 부탁인데 앞으로는 소설 같은 거 쓰지 마. 정 쓰고 싶으면 혼자 쓰고 혼자 읽어. 김 형사님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 좀 그만 다세요. 할 일 없고 음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알아요? 양심이 있으면 선생질도 그만둬. 당신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소름끼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못할 짓이라고. 발끈한 정미가 걸음을 멈추고 커피를 움켜주었다. 이걸 집어 던져 마라. 잘못했다가는 기자들의 시선을 끌지도 모른다. 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요? 숨겨놓은 애들 시켜서 처리해드릴까요? 정태는 기다렸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갑을 꺼내 흔들었다. 바라는 바입니다. 미스 클리너. 청사 앞, 얇아진 어둠이 쪽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박하익 작가의 미스 클리너.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이 박하익 작가요.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1981년생으로 충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서 2008년 개간미스터리 가을호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중 주인공 정미씨도 선생님이잖아요.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활동 중이라는데요. 저는 현재 그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발표한 소설들을 주로 수상작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해드리진 않고요. 제가 읽었을 때 그래도 이건 좀 재밌다 싶은 것만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